I love 록시탕 캠페인 모델 에릭남입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기 좋은 록시탕 씨어버터소. 록시탕 씨어버터소 판매 금액의 일부가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의 실명 예방을 위해 기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록시탕은 202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어린이들의 실명 예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록시탕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함께해요. I love 록시탕.